트랜시버를 준비하여 통신상태를 확인하세요. 트랜시버 통신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낙할 지점의 수명상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낙할 지점의 수명상에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박실립 후크를 제거하세요. 낙할 지점의 수명상의 수명상에 장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박 슬립 포크가 제거되었습니다. 엔진 지동용 밧데리 전기선을 분리하세요. 엔진 시동용 밧데리 전기선이 분리되었습니다. 구명정 게이트를 열고 구명정에 탑승하세요. 구명정 조종석에 탑승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구명정 조종석에 탑승하였습니다. 이탈장치의 레버벨브를 폐쇄하세요. 이탈장치의 레버벨브가 폐쇄되었습니다. 이탈장치 레버를 구명정이 이탈될 때까지 계속 작동하세요. 이탈장치의 레버벨브를 폐쇄되었습니다. 이탈장치의 레버벨브를 폐쇄되었습니다. 구명정 이탈을 성공했습니다.